라이피 아 워컵 빈 더 누구가 눈 또 투 Tú 애굴까지 세울까요 세울 패션의 완성은 응광의 얼굴 응광의 얼굴 응광의 얼굴 너 뽑고 남았을 때 핸드폰 바꿨다 핸드폰 바꿨다 아이전화 아이전화 5S예요 지문 인식으로 걸리더라고요 자랑해야죠 오늘 사람이 많으니까 촬영을 못 해야 돼요 네 오늘의 여기까지 해외 잘 갈게요 태국에서 만나요 네 태국에서 만나요 조심하세요 생방송 현재 태국 방송에 출연하기 위해서 왔는데요 오전에 하는 생방송인가 봐요 지금 시간이 한 8시 반 정도 되는데 태국 현지 시간으로 살짝 형 태국의 주간 아이돌 K-PROPY 어 주간 아이돌에서 나 이렇게 안 해? K-PROPY 내가 하는 거 보긴 보냐? 저는 이룬이가 나오는데 될 만한 걸 봤어 진짜 형 나 그때 보고 재밌다고 했잖아 그거 윤석아님으로 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할까요? 열심히 해 셋 뭐하고자 또 좋은가? 본 준비 스타디다 한복 오오오오오 rohm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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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고춧가루 캐, 캐삼김맛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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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다며 방금 아 이건 생크림이잖아 안 쓸어 쓸었다 고춧가루